배를 타고 배 왔다 말을 하면 돼? 얼만데? 186인가 뭐 몇 명 없다? 1.2.3.4.1 배를 타고 공용적으로 영어가 뜹니다 아야오야 아야오야 아우 2층은 못 가나? 2층 앉아 어떻게 해? 2층 가든지 안 던지 2층도 안 던지 3층이 나와봐 2층은 빨래에 논 Hazard 2층 갔든지 안 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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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브시티랍니다 쇼핑몰에 저기네 우리 갔다왔던 헬로키티 50주년 이거 일본거 아이가? 헬로키티가 일본걸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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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을 넘어왔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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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와 명품관에 있는 명품관 와 명품관에 있는 명품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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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떡해 어디부터 올라가서 내려와 아니 뭐 일단 시계 여기 여기 뭐 한바퀴 빙도 오는거 아이가 거기에 거의 다 명품관 들어와 있는거지 아이가 저기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게 명품관점이 오우 아 오래된 그거네 아 오래된 그거네 여기 식당 식당? 어 어 아 여기서 숙박을 할 수가 있다고 오우 엄청나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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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돌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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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옛날 오래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한거인가? 근데 옛날에도 이만큼 이렇게 지었단 얘기 아니야? 그냥 내가 볼 때 이 앞에 있는 이곳은 여기 있을 수 없게 집을 통해 어? YMCA 여기를 잡으라고 해서 여기를 잡으라고 해서 여기를 잡으라고 해서 가방 안 돼, 갈릅 갈릅, 뭔 바야 갈릅 이건 뭐 등대 같은데? 등대인가? 배인가? 타임벨타운의 시계 그거가? 시계 고탑이네 시계 고탑이네 車의 맛 시계 고탑이네 มา Schlitten 에서 내려가는 거야? 사진 좀 잘 놀라나? 포탄? 아아 방하고 총 쏘고 뭐 그렇게 했던 건가 2차 세게 되죠 뭐 이런 건가 이쁘게 잘 꾸렸네 여기서 뭐 결혼식 뭐 그렇게 하는 거 같네 웨딩 촬영을 하는 것 같아 시계 아니고 결혼 촬영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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